울타리다 버팀목이다 백신이다 학생인데 예비 예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안 좋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한 것 같아요 학교에 강사분들이 찾아와서 특강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시 원할 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미리 조심할 거를 알고 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되어서 결국 작품이란 작가의 가치관이 담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권리 보호 교육을 통한 성지 감수성의 증가가 작품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었었는데 저희는 혼자 일할 때가 많으니까 혼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해 줄까 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막아줘서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노 라이트 노 라이트 노 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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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아티스트